인류 역사를 노남에 있어 크로만용인의 존재는 아프리카를 떠난 현생 인류가 빙하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살아있는 아석이라 불릴만합니다. 또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인류 네안데르타린 멸종에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크로만용인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은 구석기 시대에 유럽에 살았던 크로만용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백인 이미지와 얼마나 닮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포함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는 지하수가 석회암 지대를 흐르면서 암석이 녹아 형성된 석회암동굴이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류굴이나 고수동굴을 생각하시면 쉽게 연상이 될 듯한데요. 프랑스 라스코 동굴을 필두로 쇼베 동굴과 알타미라 동굴 등 수십여 개의 석회암 동굴 속에는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에 진출한 초기 인류가 남겨놓은 수많은 동굴 벽화가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벽화 속에는 약 6천여 개에 달하는 인간 모습과 의미를 알 수 없는 추상적 기호 그리고 수많은 동물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멸종된 동굴사자나 동굴 아이에나와 같은 육식동물로부터 말과 들속 코뿔소 등 초식동물에 이르기까지 총 900여 종 이상의 동물이 식별되었는데 모두 빙하시대에 살았던 동물들이죠. 동굴에 살았던 초기 인류가 보여준 생생한 모습은 인류 역사를 규명하는데 대단한 예술적 공로를 인정받아 동굴류적 대부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점토에 동물 성지방과 알류를 섞어 만든 페인트로 현대인도 감탄할 만한 벽화를 그린 사람들의 정체는 한때 크로만형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죠. 교과서에서 배운 옛 기억을 떠올려보면 구석기 시대를 살았던 고인류로 아름다운 동굴 벽화를 남겨 뛰어난 그림 솜씨를 지닌 백인의 조상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흑인의 조상은 이탈리아 석회암동굴에 살았던 그리말디인이며 황인의 조상은 중국 북경 근처에 살았던 상동인이다 라는 식으로 인류를 피부색깔로 구분했었죠. 그렇다면 왜 유럽인들은 크로만형인을 백인의 조상이라 생각했을까요? 당시 유럽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적 역사관이 반영된 창조론적 모델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로만형인 화석이 가장 유럽인과 닮았다는 해부학적 견해를 받아들여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소환한 것이죠. 게다가 진화의 개념이 널리 알려지면서 하얀색 피부 색깔을 가진 백인이 검은색 피부를 가진 흑인이나 황색 피부를 가진 왕인보다 더 우월하다는 과학적 인종주의가 득세한 것도 한 까닭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신민지 쟁탈전을 벌이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뽐내던 유럽인들에게 백인의 조상을 찾았다는 언론기사는 아주 좋은 떡밥이며 선전 도구였죠. 크로만형인이 백인의 조상이라는 모티브는 새로운 소재거리에 목말라있던 예술인들에게도 무한한 상상력과 영감을 주었는데요. 문학과 영화 등 수많은 예술작품 속에서 백인의 금발로 분장한 크로만형인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선사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1966년 영화 공룡백만년을 보시면 크로만형인으로 분장한 여성 배우는 북유럽풍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금발의 멋진 모습으로 여련을 펼치죠. 2010년 문학작품인 마지막 네안데르타리나오에서도 크로만형인을 백인의 금발로 묘사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도 백인으로 분장한 크로만형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크로만형인에 대한 백인 이미지는 시대를 넘나들며 전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로만형인은 현대의 유럽인들처럼 하얀 피부색과 금발머리 그리고 파란 눈동자를 가진 백인이었을까요? 크로만형인은 약 5만6천년 전부터 빙하시대가 끝날 때까지 유럽에 살았던 모든 호모사피엔스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유럽의 선사시대를 살았던 구석기인 중 네안데르타린을 제외하면 대부분 크로만형인에 속한다는 얘기죠. 아프리카를 떠난 초기 인류가 최초로 유럽에 도착한 시기는 그동안 4만8천년 전으로 알려졌는데 2022년 프랑스 만다린 동굴에서 호모사피엔스로 분류된 인간 치아가 발견되면서 그 시기가 약 5천년 정도 앞당겨집니다. 이는 수십만 년 동안 유럽에 살았던 토차 권주민인 네안데르타린과 함께 공존했던 기간도 대폭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펼친 생존 경쟁이 훨씬 오랫동안 진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로만형인은 네안데르타린 멸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최근 발표된 네안데르타린 인구규모를 추정한 논문에 따르면 5만2천년 전을 기점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유전학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는데요. 인구 부양력이란 결국 가용가능한 식량의 한계량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네안데르타린 인구수가 줄어드는 동안 크로만형인 인구수는 10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서 크로만형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결과는 고고학적인 견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요.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오트가론 동굴에서 발견된 석재도구에 대한 지층연대 분석 결과 처음에는 무스테리아였으나 3만7천년 전을 전후해 오리냐크로 변했기 때문이죠. 무스테리아는 16만 년 전부터 네안데르타린이 설립한 고유한 문화로 식별되었으며 오리냐크는 크로만형인이 설립한 구석기 문화 단계인데요. 서식지를 둘러싼 네안데르타린과의 동굴정탈전에서 크로만형인이 승리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무스테리아 문화에서 오리냐크 문화로 교체된 정황은 유럽전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3만5천년 전 네안데르타린은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죠. 지금 보시는 지도가 3만5천년 전 오리냐크 문화로 식별되는 크로만형인의 흔적이 발견된 분포도로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견될 만큼 그 세력이 대폭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네안데르타린과의 생존 경쟁에서 크로만형인이 승리한 것이며 이들이 바로 서두에 언급한 동굴벽화를 남긴 사람들이죠. 크로만형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인 뼈로 만든 필이나 플루트를 불었으며 비너스 입상이라 불리는 풍만한 여성을 형상화한 조각물을 남겼는데요. 상상력을 예술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타린을 압도하는 생존기술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리냐크 문화를 주도한 크로만형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고고학적으로 레반트 지역에 동일한 오리냐크 문화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북이야플로를 조사한 결과 C타입과 IJ타입 그리고 K타입으로 확인되었는데 대체로 중동지역을 통해 유럽에 진출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대인 유전자 속에는 최소 3차례 이상 네안데르타린과 교접한 흔적이 남아있는데 중동에서 한 차례 그리고 유럽에 진출해서 또 한 차례 유전자를 교환했던 것이죠. 그러나 네안데르타린과의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크로만형인은 아프리카를 떠난 이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커다란 시련에 봉착합니다. 33,000년 전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머물던 빙하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며 초원지대였던 유럽 대륙의 혹한기가 찾아온 것이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크로만형인은 도태되었으며 추위에 강한 메머드와 같은 새로운 동물군이 등장하였는데요. 극심한 추위를 견디며 살아남은 크로만형인을 그라베티안이라 부르며 뾰족한 화살촉과 창촉을 사용해 대형 초식 동물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메머드 뼈를 이용해 만든 임식어처가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들이 전문적인 메머드 사냥꾼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죠. 식단에 단백질이 풍부한 화식이 늘어났으며 발견된 20여 개의 성인 남성의 골의 평균 키가 180cm에 달할 정도로 대단히 컸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들은 다산을 상징하는 비너스 입상을 조각하여 부적처럼 풍고 다녔으며 발견된 20여 개체 중 I타입의 북이야플로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식생환경에 가장 잘 적응했다는 얘기죠. 빙하가 정점에 달하면서 알프스가 빙하로 막히자 이탈리아를 기점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고립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베리아 반도와 프랑스 남부에서 살아남은 크로마뇽인을 솔루트리아라 부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시작된 클로비스 문화를 설립한 사람들이 솔루트리아라는 가설이 나온 배경이 여기 있죠. 최대빙하기 때 솔루트리아인이 해안을 따라 북상하다 얼어붙은 데 서양을 지나 아이슬랜드와 그린란드를 거쳐 아메리카에 도달했다는 학설인데요. 클로비스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북유라시아 수렵 채집인과 동북아시아 수렵 채집인의 후손으로 밝혀지면서 폐기되었죠. 만 5천년 전 빙하가 물러나자 다시 유럽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이후 아나톨리아 농경민이 진출하면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자 구석기 시대를 상징하는 크로마뇽인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4만 년 동안 유럽 대륙에서 살아남은 크로마뇽인은 시간이 갈수록 유전자 고립화가 심해졌으며 빙하기 내내 전체 인구 수가 최대 3만 명을 넘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최대 빙하기 때는 병목 현상도 있었죠. 2만 년 동안 네안데르타린과 교접한 것 말고는 특별한 인구 유입 없이 자생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크로마뇽인은 하얀 피부에 금발머리와 파란 눈동자를 가진 백인이었을까요? 현대 유럽인의 직접 조상이 아직 유럽에 도착하기 전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밝은 피부색에 영향을 미치는 3개의 유전자 중 KITLG 유전자는 3만 년 전 양성화되는데 이는 동아시아수렵 채집인에게도 나타납니다. 나머지 2개의 유전자는 만 천년경 활성화된 것으로 밝혀져 크로마뇽인은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을 것입니다. 밝은 머리카락과 눈 색깔에 관련된 TYRP1 유전자도 만 천년 전 활성화되었으며 파란 눈과 관련된 OCA 유전자는 더 늦은 시기에 북유럽에서 선택되었죠. 크로마뇽인은 현대 유럽인이 가지고 있는 백인 이미지와는 차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 유럽인과 다른 점은 유전적 돌연변이 뿐만 아니다 해부학적 증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최대 빙하기가 시작되기 전 오리냐크 문화 단계에 살았던 28명의 크로마뇽인 평균 뇌용적은 약 1500cc로 네안데르타린과 비슷합니다. 두텁고 견고한 뼈를 가졌으며 두개골이 튀어나오는 등 해부학적으로 네안데르타린과 유사한 점이 발견되자 결국 네안데르타린 유전자 이입의 결과로 결론을 내리죠. 그러다 네안데르타린이 사라지자 뇌 용량이 작아지고 두개골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해 현대인과 유사해지는 진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유전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보더라도 크로마뇽인은 백인의 조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크로마뇽인은 백인의 조상이며 그리말디인은 흑인의 조상이다와 같은 인종론적 관점은 진화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창세신화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모두 약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로 현대인의 직접 조상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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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